네 아무튼 두산 테스트나 들고 와주셨고요 48,225원에 15%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어쨌든 반도체로 들고 계시는군요 네 맞아요 반도체 파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10% 더해서 중계로 보유해도 괜찮을지 목표 효과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전문가님 두산 테스트나 지금 15%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10%가량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중기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? 두산 테스트나도 지금 주가 이번에 밀리면서 시청이 지금 7천억대로 낮아졌잖아요 올해 영업이 이게 한 번 800억 넘게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가 작년 연말부터 작년 1월 달부터 1년 넘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하고 외인들 차익매위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장기죠 이거는 1년 이상 이런 추세를 이렇게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? 두산 테스트나가 작년 10월 저점 주고 나서 1년 넘게 추세를 이어왔던 종목이 1년 동안 그동안 또 작년에 시장도 계속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안 깼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터닝이 나오고 터닝 나오고 이 지지선에 터닝이 나오고 그런데 1년 만에 딱 깨버리네 이 라인을 뭔가 약간 주식이 주가가 피로감 많이 느낀다는 얘기죠 1년 만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통상도 이럴 때는 보통 한 이번 달까지는 조금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통 1년 넘게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 주게 되면 이것도 계속 참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죠 2020년도에도 여기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오르다가 그렇죠? 이탈하고 나서 보통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행보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 달에 바로 지금 들어갈 게 아니고 만약에 이번 달 안으로 한 5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 한 번 때렸다가 다시 보셔야 되고요 추가하지 마시고 이번 달 지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하신다 그러면 다음 달 정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1년 넘게 주가가 저점에서 3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기본 100% 올라오게 되면 한 번 크게 눌림 주고 돌파 시에 다시 한 번 두세 배 더 오른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상승한 마디의 절반 정도는 이제 주가가 기간 조정 줍니다 특히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추가는 좋으신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싸다고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가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빨리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했는데 추가한 작은 가지 더 안 빠지더라도 두 달 세 달 이렇게 행보해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회 비용이 생기잖아요 아시겠죠 다음 달 정도 일단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만약에 한 5만 원에서 윗선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강한 저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돌파는 좀 힘드니까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선은 방망이를 짧게 보시고 이 기업도 아마 1월 달 3월 달 지나가야 1분기 실적 뚜껑 열고 나서 그때 다시 한 번 중기 추세 붕괴했던 것을 복귀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한 3월 중순 이후 3월 말 지나서 그때 다시 보셔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인데요 올라오게 되면 한 5만 원 5만 1, 2천 원 단기 차이 그리고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대덕선전처럼 다음 달 정도 가서 그때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